연주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시죠? 매일 무기력 녹음이 있어서 어, 내일 녹음이신가요? 이번엔 솔로 곡으로 나오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곡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? 일단 제목은 무기력이고요 그냥 제가 한때 무기력했을 때 무기력한 감정을 잘 담은 곡인데 이 곡은 그냥 무기력할 때 듣고 싶은 그런 곡이에요 이번에 그럼 혼자 부르시나요 다?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?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긴장돼요 부담되고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잘 나오실 것 같네요 본인의 연기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? 이번 건 사실 한 70점? 100점 만점에 오 되게 높은 점수를 줬네요 자만하시는 건가요? 자만은 아니고요 사실 무기력이라는 키워드가 저랑 좀 잘 맞아서 그래서 잘 표현한 곡입니다 한 번 좀 불러주시죠 여기서 짧게 완전 생라이브 한 번 보여주시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? 제가 지금 효과음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효과음이요? 여왕 속에 그 부글부글 거품 소리 있죠 이 소리를 넣으려고 해요 직접 뽀글뽀글 소리를 녹음하는 거예요? 네 잘 보시면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? 제 친구들이에요 얘 이름은 핑둥이 핑둥이랑 쟤는 초록이 초록이랑 마지막 핑크색 얘는 핑둥이2 아이씨 형 웃음소리 녹음 됐나니까요? 오케이 완벽한가요? 오늘 따라 무기력해 다음은 펜 펜 펜 펜 펜 펜 펜 펜 펜 감사합니다.